마우스가 지금 두 번 눌려 두 번 눌린다고? 새로 사줘야 된다 사줄 수 있어? 어... 그럼 새것같이 만들어줄게 오즈텍 G10이 라벤더 색상입니다 먼저 분해부터 해볼게요 진짜 이 보라색 나사를 분해하려면 먼저 피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분의 피트가 없는 이상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줍니다 충분히 열이 가해졌다면 이제 피트를 제거해볼게요 피트를 제거해야 되는 곳은 총 3군데입니다 첫 번째 피트를 제거했습니다 충분히 열이 가해졌다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만약 피트가 잘 떼어지지 않는다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다시 가열해주세요 두 번째 피트도 다시 가열하여 제거했습니다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게 한 곳에 잘 모아두세요 이 부분 스티커가 얇아서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떼어내야 합니다 세 개의 피트를 제거했다면 나사 홀이 보입니다 나사 산이 가늘고 약해서 뭉개지기 쉬우므로 드라이버도 작고 얇은 사이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사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됩니다 잃어버리기 쉽상이죠 너무 강하게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사 산이 정말 쉽게 뭉개질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나사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나사를 제거했다면 윗커버는 쉽게 분리됩니다 맨 아랫부분에 걸쇠가 있는데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제 기판을 분리해보겠습니다 나사는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세 개의 나사의 모양이 같고 나머지 두 개는 모양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관해주세요 내부에 있는 나사도 나사 산이 가늘고 약하므로 힘을 강하게 줘서 돌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사 산이 뭉개지기 쉽습니다 총 다섯 개의 나사를 조심해서 분리해줍니다 나사 제거 후 기판을 마우스 하판에서 분리합니다 조심스럽게 분리하면 되고 유선 마우스인 관계로 선이 고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심해서 분리해주세요 기판 작업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유선 포트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손으로 잡아 빼려고 하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유선 포트 부분을 잘 보면 양쪽에 작은 걸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핀셋 같은 걸로 누르면서 제거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잘 빠지지 않으니 양쪽에 걸쇠 부분을 꼭 누르면서 케이블을 제거해주세요 총 다섯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휠 버튼 스위치까지 하면 여섯 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측면에 사이드 버튼 두 개는 카이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좌우 클릭 스위치인 옴런 차이나 스위치입니다 고가의 로지텍 마우스에도 사용되는 스위치인데 거의 예외 없이 더블클릭 증상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스위치입니다 물론 스위치가 소모품이고 당연히 언젠간 고장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옴런 차이나 스위치는 스펙상 내구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 사용해봐도 더블클릭 증상이 몇 개월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같은 옴런 스위치라고 하더라도 옴런 재팬 스위치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더 길고요 교체할 스위치는 쿠아노 블루쉘 화이트 스위치입니다 내구성은 좋지만 기존의 옴런 차이나 제품보다는 키압이 좀 높은 편입니다 좌우 클릭 버튼 총 두 개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납댐을 하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인두기가 필요합니다 납댐 제거를 위한 흡입기나 숄더익이 필요합니다 실납, 페이스트, 인두팁 클리너 등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납댐기를 놓을 스탠드 및 작업을 위한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납댐을 할 때 나오는 연기가 몸에 좋지 않으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납댐을 진행해주세요 마스크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고온에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장갑도 꼭 챙겨주세요 거치대에 기판을 고정해주세요 스위치 한 개당 세 부위의 납댐이 필요합니다 납댐기의 온도는 350도 정도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마우스에 보통 무현납을 사용하고 있고 온도가 일정 이상 되어야 기존의 납댐을 제거하는 게 가능합니다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작업을 하다가 기판을 태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350도 정도에서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칼납을 덧대서 기존의 납댐을 제거하게 되면 350도 정도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두기의 팁은 칼팁을 추천합니다 칼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칼팁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자들도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기존의 스위치 제거를 위해 납댐을 제거해보겠습니다 납댐할 부위에 페이스트를 발라줍니다 소량만 발라도 되고 이 페이스트를 발라야 납댐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잊지 말고 꼭 발라주세요 인두팁 끝쪽에도 페이스트를 바르면 납댐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납댐 부위에 인두기를 대고 실납을 녹여줍니다 실납을 녹인 상태에서 흡입기나 숄더위기를 이용하여 납댐을 제거합니다 중간중간 인두팁 클리너를 통해 인두팁을 청소해주세요 인두팁이 깨끗해야 납댐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스위치 하나당 3개의 납댐 부위가 있습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기존의 납댐을 제거해주세요 납댐을 제거한 후 스위치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기존의 옴론 차이나 스위치입니다 나머지 스위치도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납댐을 제거해주세요 인두기를 대고 실납을 녹이고 흡입기로 기존의 납댐을 흡입하면 됩니다 기존의 스위치 하나도 제거했습니다 좌우 클릭에 사용하는 총 2개의 스위치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옴론 차이나 스위치는 안녕입니다 포함된 블루쉣 화이트 스위치를 장착해보겠습니다 비판과 스위치를 거치대에 잘 고정해주세요 납댐을 제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페이스트를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인두기를 납댐을 부위에 대고 실납을 녹이면 됩니다 실납을 적당한 양을 녹이는 게 중요합니다 인두기를 너무 오래 대고 있으면 기판에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줍니다 스위치 하나당 3군데씩 총 6군데를 납댐해줍니다 한쪽 스위치는 납댐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스위치도 페이스트를 바르고 납댐을 진행해주세요 납댐을 완료했습니다 인두기 팁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정리를 합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뒷판을 마우스에 결합하고 나사를 조여주세요 분리해두었던 피트도 잘 붙여주세요 세트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좌우 클릭 모두 잘 됩니다 RGB LED도 잘 들어오고 PC에 연결했을 때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끝! 로드태치 304 마우스도 더블클릭이 자주 일어나는 마우스 중 하나인데요 해당 마우스도 분해미 스위치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가능한 정보는 위쪽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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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